안녕하세요 준이온 집의 준이예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다시 만났네요. 아 잠깐만 다시 해봐. 안녕하세요. 다시 만났네요. 저는 헬스고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그린그레이기. 또? 또 그린그레이기요? 네. 그린그레이기 프라지의 피자 가게입니다. 근데 저 허기호기 이제 노래 알아요. 알아요. 일단은 프레디 피자 가게 중에서 시리즈 1, 2 아니면 마음대로 그리셔도 됩니다. 프나탕 해도 돼요? 프나탕도 3번 먹고요. 그럼 일단은 배지 적어본래요. 뭘 그릴 거예요? 저는 음... 똥을 먹을 거예요. 똥을 그릴 거예요? 저는 치카예요. 치그. 치과? 치카는 뭐예요? 얼굴이 이상하죠? 아무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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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둥이가 막 쳐다보고 있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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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내려와 아직까지는 착한 프레디 친구구요 아 이거 뭐야 여러분 그 파이브 나이트 앱 프레디송 알죠? 파이브 나이트 앱 프레디송에 나오는 그 치이카 있잖아요 치이카가 문! 할 때 그 컵케이크 들고 나오는 거 그 다음 옆에 프레디가 나오고 그런 애니메이션 노래입니다 아무튼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불쌍한 거 같은데 얘 왜 불쌍해요? 왜 불쌍해요? 왜냐면 봐봐요 눈 그린 거 봐봐요 자 이렇게 하고 동공 이렇게 하면 좀 불쌍한 눈을 누리지 않아요? 네 그렇긴 그렇죠 하지만 저는 여기 옆에 포인트를 그려볼 거예요 바로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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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나 영혼은 누구야? 언니 오빠 나오지 안 될 때 5살 다섯살 그래서 못 줄 건데 아 그거 코키 그래요? 아니에요 코키 이거 뭐하냐? 군덩이 때려 군덩이 하겠다 이거 뭐야 이거 샌드야? 아니요 이거 울고 있는 영혼 울고 있는 영혼입니다 어떡해요 이거랑 이거 뭐야 이것도 이 치카랑 같이 이게 프레디 피자 가게 게임 자체가 영혼이 들어가서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치카 치크 코구멍 근데 이거 이정도면 돼지 코구마 아니에요? 이거 그냥 마인크래프트 코구마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랑 이거랑 근데 프레디 피자 가게 비교해 있어 우리집에 알아요 프레디 페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지? 혹시 치카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근데 얘네 얘네 얘랑 합쳐서 결국엔 얘가 된 거예요 보라색으로 왜 써요? 일단은 여기에 이즈 프레디 타임 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로 못쓰니까 지금은 치킨 타임 지금은 치킨의 시간 그냥 지금 도맡쳐라고 할게요 헉 지금 지금 오 오 잘 그린다 저는 뭘 그릴지 고민 중이에요 아 그거 그리자 뭐에요? 아직은 말 안 해줄거에요 그거는 엄청 유행하는 거니까 바로바로 아 그 그 그 어 이따 가져올게요 지금 도망이라고 썼어요 지금 도망이라고 그냥 지금 오 지금 도망 그러면 지금 도망쳐 지금 도망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도망치세요 알겠는가 이 그냥 이걸로 도망 쓰면 되는거지OUT 해요 일단은 치카 모음을 칠해줄게요 그리고 이왕색으로 암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양치를 덜었다구나 치카하면 치카치카인데 양치하다 양치를 더... 덜했다구나 양치를... 덜했다구나 양치를 그냥, 아예 똥을 이빨에 묻혀버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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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빨이 이빨이 더 깨끗해질거야 저 그러면 더 더러워진 거 아닐까요? 아니요 입에서 똥냄새는데 괜찮아요 그거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 아니면 똥꼬도 넣어도 돼요 저기요 똥꼬도 어떻게 넣어요? 넣을 수 있어요 아 진짜 이러니까 내가 구염치고봄 소리 내고 싶다 어? 야 누구 오는데? 잠시만 누구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보자 여러분 지금 큰일 났어요 빨리 가요 아니 뭐예요 뭐예요? 우는 척 하는 거예요? 네 아 진짜 우리 똥냄새는 귀여워 우는 척 우는 척 하는 거다 우는 척 하는 거다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치카를 이렇게 칠했고요 치카치카 양치를 덜 했다구나 아 이거 하하하하하 저기요 그거 사실 부르셔서 당신 손에 피날 수도 있어요 하하하 피났을걸요? 지금쯤? 당신의 손은? 안 피나는데요? 봐봐요 피가 안 나요? 근데 저는 코코넘을 이렇게 되짚고 있어 하하하하 아니요 빨간 코코넘을... 하하하하 진짜 빨간 코코넘이 하하하하 아니 이 사람들 자꾸 자리는 말을 안하잖아 하하하하 아니요 코코넘을 난 친다 근데 어 줄리 알아요? 알아요 줄리에서 고일 하하하하 얘가 줄리 색칠하고 있는데 어 고길동 아저씨 알아요? 고길동 알죠 고길동 아저씨를 술 취하게 만들었어요 하하하하 초록색 노란색 하하하하 하하하하 갈색 보라색 검은색 하늘색 하늘색 파란색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만 좀 해 하하하하 회색 그만 좀 하시라고요 연보라색 연보라색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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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궁뎅이는 어디있어? 치카 궁뎅이가 뼈 좀 나와있어요 치카 궁뎅이 돌이오돌 그럼 내 땅에서 맡겨줄까? 응 엉덩이 앞에 날라갔어 뼈기가 아 진짜 저 간지럼 참아요 이 눈썹 이 눈썹 여자 같아요 하니까 이게 뭐예요? 여자 같아요 하니까요? 여자 저기 안에 누구있지? 여러분 큰일 났어요 또 큰일 났어요 저기 안에 누구 있어요? 내가 잘거에요? 누구 자러갔나? 열어보자 엄마 옷 갈아 입은데 엄마 옷 갈아 입은데 다 입었대 다 입었대 치카 이렇게 딱 예쁘다 그쵸? 불쌍한 치카 야 아니 자꾸 이렇게 할래요? 치카가 아니면 고소해버릴거에요 고소? 고소? 네 고소를 그리죠 네? 고소를 차라리 그려요 고소 망치게 망치게 아 아 아 저 소리질렴이가 그 브래디에서 나오는 아 아 아 갑자기 소리질렴다는 말하고 있었어 소리질면 어떻게 고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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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트리에 무슨 눈, 코, 입이 다녀있어 눈, 눈, 코가 있어 눈, 코 입은 없어? 네 입은 있지 말 못해? 네 음음음 이래야돼? 아 네 허기허기나 먹어야 돼요? 네? 허기허기나 먹어야 돼요? 네 초록색으로 여기 섹실랴 여기 섹실랴 여기 섹실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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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섹실랴 섹실랴 야, 이거봐 어 야, 이거 뭐냐 어 뭐야, 강아지? 안 돼! 강아지 똥구 만져 강아지 똥구 뭐야, 민고야 강아지 똥구 이런 식으로 하면 잘려 고소당해 강아지 똥구 잘려 강아지는 못해 강아지는 못해 강아지는 못해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이름 써야죠 이름? 치그 치즈 치킨 치킨 치킨으로 구워 먹어줄까? 아니요 치킨 빨리 시켜줘요 치킨 먹고 싶으니까 사실 치카에요 치카 치카치카 양치 치카치카라고 써요 치카 치카 똥 응? 뭐예요, 그건? 양치? 치카 저 차례예요? 양치 네 주세요 프레디, 애니케잉스라 그리세요? 싫어요 센제 그릴 거예요 야! 미안해요 야, 진짜 야, 이거 뭐냐 이건 또 뭐야 야, 진짜 이거 또 뭐야 프레디를 그려봐 프레디를 그리라고 싫어요 헌 여기 있다 그만 불러 괜찮아 물 estar 내 손으로 가! 놀아! 아니야 내 사랑! 우리를 흘리고 놀아! 싫어! 싫어! 더 이상 할 데가 없는데? 여기 있잖아! 저기요! 이게 허기허기였다고요? 프레디 그려! 싫어 나무고챙인 빨리 그리라고! 아니 브랜드 그리라고! 싫어. 아 진짜 이.. 어.. 운동하는 거 싶어서 이러는 거지. 아! 아 왜 운동실 때려! 야 내 소중한 꼼꼼 공댕이를! 그만 때려. 화낼 거 같은데. 이제 그만 때려? 응. 그만 때려. 그만 때리라고! 그만 때려네! 응! 야! 그만 때리라고. 그만 놔냐? dim. 저EokieYeON 이게 Doggy야 병원 쌀기라고요? etaBild! 나도 싫어요.. 하지마라.. 찔끔하라.. 아 진짜 갈리라고! 어? 이거로 내게 할 수 있어? 어? 가만히 내 보고 싶어? 야 이렇게 못 부어. 배고픔에 얘기해 주게 이모한테. 네. 배고픔에 이모한테 얘기할게. 예. 야 너 이렇게 못 부러지게 좋던? 야 이거 노들노들해졌어. 야 잠깐만 이거 노들노들해졌는데? 야 이거. 야 이거 뿌워주셨는데. 야! 이거 이미 부러졌잖아. 야 너 이걸로 한번 부셔봐. 야 이거 목뼈에 박살이 났어. 잠깐만 이거 목뼈에 박살이 났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목뼈에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어. 얘들아 이거 봐. 야 이거 나무. 야! 야 이거 누구뼈 부러졌는데? 사실 안도돼요? 사실 안도돼요? 안돼! iuhm. 그러니까 불러진 소리가 났는데? 네. 저분 계산 조심해. 뭐야 부러진? 이게 나아도 계산 조심해. 야! 야! 왜 그거 먹어? 아니 왜 공대기 때려? 아니지? 공대기를 100번 때려야 해 1번, 2번, 3번, 4번 6번, 7번, 8번, 9번 100만 번 야 왜 내 보고 때려! 뭐 딱지튀기 한판에서 딱지튀기 한판에서 1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다 그랬어요 게임에 참가 원하십니까? 이리 오세요 아니요? 원하지 않아요 자 이제 동영상 꺼요? 네 안녕 안녕